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만년필 세계원톱 폭동 박종진 입장 레슬링 입장하는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종진입니다 자 김호준 만년필 임문기 7회차 빈티지 체험 4회차 만년필 지수 짜칠 이번에 저 8잠 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리포트도 마무리를 향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팔로 승단 심사가 있었어요 승단 심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이유는 모릅니다 팔로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왜 제가 승급이 된 거예요 제가 펜 하나를 딱 드렸어요 일본 펜인데 딱 1년만 나온 겁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전에도 잘 없고 동감에도 잘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펜을 딱 드리면서 제가 이 펜이 어느 회사일 겁니까 맞아 맞아 그랬지 어느 회사일 겁니까 딱 보시더니 일본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느낌으로 합니다 느낌으로 느낌으로 이거 느낌 1번적이야 1번적이야 그러시더니 파이럿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점잖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점잖지가 않으니까 파이럿가 아니다 그러나 근본이 없는 것 같지도 않다 세일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플래티넘이다 라고 맞췄어 제가 맞췄어요 이게 1960년대 딱 1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 그래서 제가 7점에서 8점으로 승적을 시켜드리고 더불어 공장량님이 1920년대 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지 마지막 단계야 이제 거기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건 굉장히 또 어려운 건데 이런 속도로 가면 어떻게 또 9점이 될지 그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아 그게 승단 시험이었구나 다 승단 시험이 있어요 아 이걸 재밌죠 승단하는 건 재밌는 거예요 레벨업 되는 거는 아 그리고 또 하나 녹색 만유필에 빠지셔가지고 아 녹색 만유필 요즘은 브랜드가 아니라 색깔에 빠졌어요 제가 원래 색깔에 빠집니다 원래 요새는 검색할 때 브랜드를 치잖아요 녹색 당시에도 검은색 위주로 펜이 나오고 버건디 점잖은 빨간색 뭐 이런 게 좀 많은데 녹색은 잘 없거든요 녹색이 같은 모델이라도 비싸요 아 근데 그 녹색 만유필 이게 뭐냐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는 모르겠고 브랜드를 뭐 그냥 기억을 안 하시니까 이게 뭐냐 공부는 안 하니까 가르쳐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저도 요즘에 안 가르쳐드립니다 소용이 없어 어차피 난 질문도 하지 않아 네 모델명 말씀도 안 드려요 따세요 마세요 두 가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아 소장님이 따라하면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묻지 않아요 네 맞아요 따세요 네 따세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딴 놈 이미 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땄습니다 이거 녹색 녹색 1959년부터 68년까지 약 한 10년 동안 나왔던 셰퍼의 PFM 팬포맨입니다 팬포맨 이게 이제 에얼리언 주둥이처럼 촉 아래에서 길다란 빨대 같은 게 톡톡 나와요 그래가지고 스노클이라고 하더만요 네 스노클이에요 촉을 적시지 않고 잉크를 땡기는 그런 모델을 제가 땄어요 왜 따라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팬입니다 저게 만연필 역사상 제일 복잡해요 저는 뭐 순전히 겉모양만 보고 따니까 또 그건처부터 잘하거든요 제가 운빨이 있잖아요 제가 운빨 운빨 미치겠네 진짜 아 운빨 진짜 운빨이 제가 있잖아요 운빨이 저렇게 거의 1년을 가시네 근데 이 빈티지를 파는 샐러들 중에 보면 특히 일본 샐러들 지난번에 한번 일본 샐러들 특징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요새 연습이 느끼고 있는데 이 팬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적혀있냐면 작동 여부는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네 10중 8구 그 말이 써있으면 테스트했는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났다는 얘기에요 이 말이야 일본식 표현이에요 테스트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10중 8구 안 되는 거야 네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 팬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번지는데 안 보이는 곳은 엄청나게 속입니다 껍데기 반짝반짝 하길래 딱 땄어요 어차피 뭐 다른 건 봐도 모르니까 내가 그렇죠 소장님한테 이제 바로 갔어요 이게 루틴한 과정입니다 껍데기를 딱 보고 먼저 품평을 해줍니다 이 껍데기 작동만 하면 100만원입니다 50에서 100만원입니다 50에서 100만원 저는 10몇에 땄는데 자 그러면 소장님이 잉크를 넣어볼까요 작동하지 않아 그럼 그렇지 일본 셀러 이놈 테스트해보지 않았습니다 고장났다는 얘기에요 겉은 새것처럼 보이니까 설마 진짜로 테스트해보지 않은 거겠지 자 그러면 소장님이 쫙 열어보고 곧 100만원짜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한 70년 대단한 거 아니에요 70년 전가 됐죠 70년 전 만년피일이 부품이 있을 리가 있나 근데 며칠 후에 딱 가져와야 끝났습니다 이거 뿍뿍 나와 앞으로 이제 곧 열게 될 우리 소장님의 연구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70년 된 걸 고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선은 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 속에 부품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압력차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밀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게스킷이 한 3개 들어가요 우리나라말로 쉽게 얘기하면 고무팟킹이죠 고무패킹 고무패킹 3개를 일단은 갈아야 돼요 근데 다 70년으로 사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그거 만든 거 이제 청계천 세훈상가 이런 데 돌아다니는 아주 조그마한 오링이 있어요 이거 용어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렇죠 다른 산업 부품에 쓰는 오링이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딱 봤다가 저는 측정 기계가 없어요 몇 미리 측정 기계가 그냥 눈설미로 눈설미로 요만한 거 들어간다 딱 맞아 그런 거 구해다가 그게 너무 신기해 눈으로 보면 알아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그거 그때 그거 저런 거 이거 달라고 그래 근데 거기서 한 개만 안 팔아요 천 개 이거 안 팔아요 거기는 공장 같은 데 상대하는 데잖아요 천 개 저거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 부분 산 거예요 한 천 개 지금도 나눠주고도 아직도 몇백 개 있어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 부품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쭉 청계천 가시고 돌아다니다가 어 저거 저거 맞다 저거 네 그래갖고 청계사죠 청계사 그걸 갖다가 딱 대가지고 그 개스킷 세 개를 일단 갈고 그런 식으로 사이즈가 다른 세 가지는 그래가지고 눈대중을 딱 봐가지고 눈대중을 봐도 저는 거의 오차가 0. 몇 미리 단위로밖에 안 나요 그건 제가 믿어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소장님은 이제 터널 지나갈 때 거기 터널 위에 격자 세잖아요 세는 게 아니라 이제 삐뚤어지는 거 삐뚤어지는 거 보고 저 어릴 때도 제가 막 때릴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콩을 한 바가지를 갖다 준대요 콩? 네 그럼 그 콩은 하루 종일 세고 논대요 그냥 혼자 노는 거야 콩 세고 노는 거야 콩을 이 바가지에서 좌바가지로 옮기고 하나 종일 그거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일어날 말씀 드릴게요 저는 손이 예민한 걸 알게 됐어요 빈티지 만점패이 왔어 딱 잡아보면 어?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? 아 맞아요 이거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어? 여기 0. 몇 미리 부러졌어요 아 맞아요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소장님은 눈 손 빌기감 감펼사 그거는 내가 손으로 써보고 알아 어? 이거 미리미리 단일은 뭔가 제가 요즘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갖고 와요 그러면은 제가 펜부터 딱 드리고 한번 써보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딱 써보시고 펀멘트가 딱 나와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복식조 저는요 저거 지금 BFM 저 녹색 딱 보여주실 때 저게 제가 일주일 뒤에 고쳐서 깔끔하게 된 상태가 벌써 머릿속에 떠요 그러니까 저게 아름다워진 상태가 벌써 머릿속에 딱 떠 그러면서 100만원짜리로 만들어드려요 100만원짜리로 돼요 딱 그렇게 한 게 재밌어요 그래서 링을 그렇게 해결해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색이 굳어진 거거든요 고무색인데 그렇죠 고무색이죠 사갔지 그거 다 사가서 완전 딱딱해져 있죠 근데 그거 긁어내고 빼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두 시간 걸려요 근데 완벽하게 떼는 게 너무나 재밌어 완벽하게 떼는 게 힘들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너무나 재밌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고무색 사가지고 네 막 달라붙어 있어요 벽에 착착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저는 광을 내듯이 닦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깨끗하게 그 진짜 티끌없이 빛나는 그 상태 나는 그게 너무 힘든다 아니 저는 너무나 좋지 너무나 재밌어 너무 기분이 좋아 네 그걸 정말 깔끔하게 뜯어낸 상태에서 새색을 외국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아 새색을 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좀 많아갖고 하나 둘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사람들 조만간 제가 만들 겁니다 조만간 그분들 다 돌아가시네요 다 돌아가시면 네 그걸 사서 그거를 딱 꼈을 때 한 채 오채 없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갖고 잉크를 딱 넣어갖고 테스트를 테스트를 네 그렇지 그러면은 잉크를 딱 빨아들였다가 반대로 누르면은 잉크가 찍 하고 나가요 그렇더라고요 네 주사기에서 물나가듯이 이게 멀리 나갈수록 잘 된 거예요 수리가 그러니까 pfm을 갖다가 수리하는 사람 몇 명 없을 텐데 수리하는 사람한테 맡겼어 수리를 딱 끝나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잉크를 넣고 한번 다시 잉크를 바깥으로 뿜어봐야 돼 2m 3m까지 나가야 돼 2m 3m까지 졸졸졸졸 샌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소장님은 삑 누르면 발사됩니다 새색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됐을 때의 그 쾌감 너무나 재밌다 이거죠 그런 게 그래서 수리를 하시는 거 네 그렇게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게 뭐 십몇만 원을 따신 거 아니에요 네 부가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좋은 친구를 둬야 돼 좋은 친구를 좋은 친구를 둬야 돼 좋은 친구를 둬야 돼 네 아 제가 조작을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조작을 저거 수리한 것처럼 보이면 안 돼 아 그렇지 사람이 오래 잘 쓴 것처럼 광택이 의도적으로 너무 많으면 안 돼 안 돼요 지르시면 안 돼 지르시면 안 돼 자연스럽게 아예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그냥 잘 보관된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빛이 약간 톤 다운 살짝 죽여가지고 살짝 돼 네 그걸 막 광을 번쩍번쩍 내잖아요 그러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팬이 아 광래요? 우글우글해 보여요 광을 잘 못 내면 아 여울이 져요 클립 밑에 광약 그대로 묻어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광략으로 광을 내는 게 아니야 뭘로 광을 내요? 종이 이런 걸로 내요 저는 종이 종이? 네 종이를 어떻게 해? 8,75 같은 경우에도 그 광을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죠 눈을 광략만으로 그걸 딱 만지는 순간 아는 거예요 쌀포대? 그런 종이? 누런 종이? 그런 종이로 닦아야 돼요 그런 종이로 한 1시간? 그런 종이로 딱 그럼 그러나 이제 엣지 엣지를 건들면 안 돼 아 그리고 저게 펜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런 거로 막 지운단 말이에요 각인이 돼 있네 그렇죠 거기는 닦으면 안 되죠 닦으면 뭉개지지 그렇죠 그걸 종이로 닦아야 돼요 종이로 종이로 광을 내는 거예요 딱 보면 오래된 것 같지만 여전히 쎄고 있는 느낌이 동시에 나면 이런 느낌 파카 뷰어펄드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광을 낼 때 호두껍질로 광을 내요 호두껍질로 칩을 넣어가지고 그 광을 재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비싸게 팔려고 파카 뒤엎을 요즘 거 그거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딱 만지는 순간에 아래 보는 순간에 약품으로 닦은 것은 안 쳐준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광을 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만년필을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만년필이 만들어진 기법 그대로 그러면서도 세월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입가 반짝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지루하지 않다 너무나 그냥 반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10만 원짜리를 땄는데 100만 원짜리 판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제 손에 있다 여러분들도 소장님 연구소가 문을 열고 드디어 서비스를 시작하면 그런 일을 겪게 되실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언제 열을지 정리하느라고 죽겠습니다 제가 가보면 산더미처럼 뭐가 쌓여있어요 제가 반은 벌었는데도 생각해보세요 그거 링천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링천개 제가 또 비누를 좋아해요 비누 천개 막 이렇게 사요 살 때 비누가 왜 천개나 있어요 제가 손이 잉크가 자꾸 묻으니까 또 그 잘 닦이는 비누 연구하잖아요 막 그러면 그 비누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전집 비누가 비누가 너무 많아 비누 비누가 자 그런 분입니다 자 맡기게 된다면 어떻게 만년필이 고쳐져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정을 고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에 만지기 시작한 부티크 만년필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세계 주요 브랜드 한 바퀴 돌고 또 일본 3대 브랜드까지 하고 손자님이 두퐁을 따 보세요 더니를 따 보세요 까르띠에 따 보세요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다 라이터를 만드는 곳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 남성용 악세서리 만드는 곳에 만년필을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시계 얘기해서 라이터를 가진 자 만년필을 원한다예요 남성용품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라이터 만년필 시계잖아요 시계는 좀 어렵고 라이터는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거꾸로 만년필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년필 회사가 라이터를 만들고 파카도 라이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워터맨도 라이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라이터 회사가 만년필을 만들고 만년필 회사가 라이터 만들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티크 만년필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회사가 어디냐면 더닐입니다 더닐은 이제 알프레도가 굉장히 똑똑해요 이 사람이 말 안장 이런 거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00년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차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동차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네 자동차 용품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시대의 변화를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야 그걸 만들다가 보니까 어떤 라이터가 필요하냐 한 선으로 불을 불칠 수 있는 라이터 이거 역시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그 라이터가 굉장히 이틀을 치고 그러던 와중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파이러트 맞기에 뭐 한 27년경이라고 하는데 어? 만년필도 갖다 내야겠네?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남성용품으로서의 만년필 그렇죠 그래갖고 접촉하니까 파이러트에도 자존심이 그때 좀 있어가지고 아 싫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1930년 정도에 더닐 남익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더닐에서 만년필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더닐 파이러트는 안 되고 더닐 남익기 더닐 남익기로 하자 더닐 남익기로 더닐을 시작했고 더닐을 시작했어요 두퐁은 지난번에 제키 제클린 케네디 두퐁은 역시 여행용 트렁크 이런 걸 만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일체대전이 있고 이체대전이 있고 하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시전인 거죠 그때는 제클린의 의뢰를 받고 네 라이터 하면은 3대 라이터가 있잖아요 두퐁이 1등이고 더닐 까르띠에 2, 3등 이렇거든요 두퐁이 라이터를 언제 만들었냐면 1940년대 인도의 엄청난 왕이라 그래요 왕 어떤 지역의 왕인 것 같아 어떤 사치품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곳에다가 두퐁에서도 물건을 대다가 라이터 만들어달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두퐁에서 라이터를 만들어주면서 라이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 역시 굉장히 편리한 라이터를 만든 거예요 두퐁하면 뻥이죠 뻥 네 뻥 소리 나는 거 데이터 두퐁 뻥 이 가스 라이터를 들고 나오니까 뻥하고 소리가 나고 뻥 그리고 또 뭐냐면 불꽃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가스 라이터니까 그렇지 굉장히 혁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닐이 밀리지 두퐁한테 제클린 큰애드가 막 사용할 정도로 라이터 하면 두퐁의 대몽세가 된 거죠 그런데 제클린이 쓰다가 네 제클린이 이제 니네는 만년필 안 맞으니 니네는 라이터를 가진 자 만년필을 원한다 그러니까 더닐이 만년필을 먼저 시작했지만 그렇죠 두퐁에게 제클린이 만년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 세 개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그러면서 이제 까르떼도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까르떼도 역시 왕족들한테 보석을 팔다가 매출이 팍 떨어졌을 때 1960년대 말에 라이터를 딱 받는 거예요 그 라이터 역시 아주 까르떼의 우아하고 보석을 만들던 그런 세공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나오니까 굉장히 히트를 치는 거예요 제가 더닐 듀퐁 까르떼에 만년필을 쫙 써봤는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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